서울시가 김포공항과 남산 일대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김포공항 일대는 신산업 중심지로, 남산은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5일 오전 10시 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남산과 김포공항 내용을 추가한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주민 공청회를 엽니다. 김포공항 주변은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신산업이 연겨된 공간으로 전환하고, 남산은 도심 생태환경의 보고로 발돋움 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 계획 변경을 확정, 공고할 방침입니다.